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잡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10 스포츠 부스 좋은 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시즌 두 번째 테니스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 세계 랭킹 91위거든요. 단식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다. 상대는 100위 남아공의 케빈 앤더슨 선수인데 이 선수 3대1로 꺾고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해 US 오픈에 이어 개인통산 두 번째 그랜드슬램 본선 승리를 챙겼습니다. 상대 선수 앤더슨 35살 베테랑인데 왕년에 한 가닥 했던 사람이에요. 2018년에 5위까지 올랐고 그해 윈블던에서 준우승도 했습니다. 키가 무려 203cm. 큰 키에서 내리꽂는 서브가 일품이고요. 실제로 오늘도 서브웨이스 30개를 꽂았습니다. 30개를요? 네. 권순우 선수는 8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굉장히 승부처에서 늘어나게 잘 버텼고 에러가 없었다. 그 플레이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승기를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테니스가 프로화의 끝판왕 종목입니다. 출점만 해도 6만 유로 8천만 원 넘게 받고요. 우승 상금은 140만 유로 19억 정도인데 권순우 선수 이번 승리로 1억 천만 원 확보를 했고요. 2회전 64강 상대는 37살 로장 세피 선수인데 세계 랭킹 98이고요. 작년에 투어에서 만나서 권순우 선수가 한 번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볼만 하겠는데요? 네.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1위 조코비치 또 3위인 롤랑가로에서 13번이나 우승했던 나달 모두 가볍게 1회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군요. 클레이에서는 가볍게 나달. 이제 통과했군요. 자, 직구대팀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 네. 유럽 지적설이 나왔다고요? 네.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 2025년 6월까지 계약에 합의했다. 아, 그래요? 네. 바이아웃 금액, 다른 팀에서 선수 빼갈 수 있는 돈. 그게 4,500만 유로 608억 원이다. 이렇게 포르투갈 매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국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조금 세워나갔구나. 네. 김민재 선수 벤투호 주전 센터백이고 아시아 최고 수비수라는 찬사를 받는 선수긴 하고요. 96년생으로 한창 전성기인데 사실은 이적설이 앞서서도 몇 차례 나왔어요. 이번에는 워낙에 구체적이죠. 보면 유벤투스 이적에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올여름 세리에이 같은 리그, 사수홀로에 임대 갔다가 2022년 내년 1월부터 유벤투스에서 뛰는 방법. 또 둘째는 내년 1월에 바로 유벤투스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세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도 라치오, 인터밀란, 에이시밀란 이런 러브콜 소식이 있었고 또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뛴다 이런 현지 기사도 있었는데 다 설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뛰고 있는 베이징 고안 거기랑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 지금 선수를 팔아야지 베이징 입장에서도 이적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으로서는 적기가 아니냐, 구단으로서도 아쉬울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재 선수 말고도 독일 2부 홀슈타인 킬에서 뛰던 이재성 선수. 어제 축구협회 화상 인터뷰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꿈의 무대다. 여기를 선호한다. 6월 안에는 거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인 피셜로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4명이 나란에서 볼 수 있다? 네, 오랜만입니다. 2019 시즌 이후 함께 나란히 앉아서 야구 보는 거 처음인데요. 이제 거리 두기 조치가 야구장에도 조금 완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두 칸씩 뛰어 앉아서 응원해야 돼서 조금 보는 맛이 떨어졌는데 이제 4명까지는 최대 같이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단마다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좀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도 있어가지고요. 어떤 구단 응원하는지에 따라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